오늘도 고작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점 명점 어우 난 이거 아직도 소름 돋아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책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완전 꿀팁으로 가득 차갖고 여러분 이렇게 책 이렇게 잡을 때 살짝 잡아야 돼 잘못 잡으면 꿀이 쭉 떨어져요 꿀팁으로 가득 찬 책이여갖고 책이 아주 귀엽고 아담하게 나왔는데 이 책은 제가 나중에 얼마나 꿀팁으로 꽉꽉 찼는지 목차를 한번 설명해드리면 여러분이 진짜 얘가 구라치는 거 아니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간만에 좀 얇은 책 나왔어요 간만에 얇은 책이라서 여러분도 아주 부담없이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 꼭 읽으셔야 되는 책입니다 숙면의 모든 것 숙면의 모든 것 그래서 이 책 일단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면 니시노 세이지 교수님인데 일본분인데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고 일본에서 활동도 하시지만 이제 백그라운드는 미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이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니시노 세이지 스탠퍼드 대학 의학부 정신과 교수이자 동대학 수면 생체 리듬 연구소 소장이다 1955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오사카 대학 대학과 재학 중 스탠퍼드 대학 의학부 정신과 수면 연구소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지금까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갑자기 수면 상태에 빠지는 기면증의 원인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거 강풀 만화 유명한 거에서 기면증 나오지 않나? 잘 몰라요 아무튼 그 있어요 기면증 만화에 나오는 건데 이거 보면은 만화도 생각나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잠은행이 아 잠은행 그게 히트쳤죠 이말련 작가가 그게 그거 백그라운드로 쓸 거예요 이말련 작가 작품으로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은 이게 제가 과장이 아니라 제가 말투가 되게 과장스러워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지켜봐셔서 아시잖아요 전 과장을 안 해요 이게 보면은 이게 몇 쪽짜리 책이냐면 그러니까 64고 레퍼런스 빼면은 한 230, 40쪽짜리 책인데 이게 보세요 일단은 첫 장이 잘못된 수면 상식에서 소 챕터가 열몇 개고 두 번째가 수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해서 이것도 소 챕터가 열 개고 그 다음에 숙면의 열쇠는 생체 리듬 4장이 업무 시간 졸음 중에 무서운 위험성 5장 여성 아동 노인을 한 수면 상식 6장 숙면을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 7장 수면 장애관에 알아둘 것 8장 수면제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이게 내가 대충 볼 때 소 챕터가 80개인데 한 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책이 230니까 세 쪽에 하나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꽉 누르면 꿀 떨어져요 가방 다 들어줍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살살 들고 다녀야 돼 이거 진짜 숙면의 모든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얇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학구적인 거는 다 빼고 이분은 실용적인 것만 딱딱딱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분이 되게 맥락적인 분이어서 되게 학구적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자기 전에 술을 먹으면 그거는 수면을 이제 신호를 교란시킨다는 건 연구적으로 많아요 이분이 전 세계에서 수면 석학 중에 하나거든요 수면 석학이에요 몇 년 동안 수십 년 수십 년 동안 여기 밑에는 더 많이 길어요 이게 연구 관련된 거는 근데 이분이 그거예요 나이트캡이라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단어를 처음 알았는데 술은 한 잔 먹는 거 자기 전에 그걸 영어 단어로 나이트캡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나이트캡도 필요하면은 먹어도 된다 그래 이 사람은 근데 또 구체적으로 말해줘 수면 전문가 이렇게 맥주는 하지 말래요 오줌 매력 없다고 오줌 매력 와서 잠 깨우니까 안 되고 정말 힘든 사람은 그냥 도수가 센 걸로 한 잔 정도 먹어도 괜찮다 근데 이분이 그걸 되게 정확하게 말해줘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 최고 권위 전문가라서 헛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은 여러분이랑 얘기할 게 진짜 숙면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말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프리뷰로 이분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뭐 핏빛 애플워치 그런 거 많이 쳐도 이제 핏빛 차다가 안 차 핏빛 한 3개월 차고 안 차거든요 고약하면 내 애플워치 안 차나요? 차 봤는데 나는 안 맞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돈 날렸어 그냥 맨 처음에 나한테 그랬거든 나한테 차더니 아 영준아 이거 너무 편하다고 이거 혁신이라고 그러더니 오늘날부터 안 차고 바로 내 혁신이 아닌 나한테는 혁신이 아니었어 나도 핏빛 찬 다음에 오오 그랬거든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 하니까 뭐 하니 불편하더라고 그다음에 충전해야 되지 귀찮아요 진짜 그냥 장식품 될 거에요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요 디지털 컨버전스라니까요 나이버전스가 아니라 이 시대의 철학은 핸드폰 안에 모든 걸 쑤셔받겠다는 건데 그걸 분리해내려면 웬만큼 강력한 철학이 없으면 그게 분리해내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막 이제 막 수면 측정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이분이 여러분 왜냐면은 또 우리 졸꾸러기분들 중에서는 뭔가 이렇게 얼리 어댑터도 계시고 하이테크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거 여기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줘요 이제 뭐 핏빛도 하고 스마트워치로 이제 뭐 이렇게 그 잠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딱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문가가 인정한 만큼 정밀하진 않지만 자신의 활동 상황과 수면 경향을 파악하는 기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인정하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를 이분이 좀 미래는 밝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수면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10%밖에 모른다고 이분이 앞부분에 말씀하세요 수십 년 동안 연구했는데 수면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이분이 그 다음에 수면이라는 게 학문으로 들어온 지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는 활동량도 측정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앱은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침대 위에다가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자면은 움직임을 이렇게 뒤척거림으로 활동량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그분이 다 말씀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주시면은 못 측정한다 오히려 메시지나 알람 등이 와갖고 수면 방해하니까 그딴 거 쓰지 말아라 라고 딱 정확하게 이거 나 앱 관계자들이 보면 너무 슬퍼할까봐 근데 정확하게 이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미래도 기대되고 가능성도 있다라고 딱 근데 한물장으로 정리해줍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도구로 수면 패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알아 이거 잠잘 때 수면 패턴 책정해야지 하고 핏빛 차고 애플와치 차고 계신 저도 차고 잤었거든요 그거 측정해보려고 잠만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울리기라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그거 뭐 진동으로 깨겠다고 차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나중에 오늘 여러분이 그거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쾌적하게 일어나는지 알람 설정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특이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연한 말이지만 일상에서 지장이 생길 만큼 수면장애를 자극하고 있는 사람이나 수면상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느낄 만큼 증상이 있는 사람은 수면 의료인 증인을 찾아가 수면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다른 것은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뭐 수면 관련해서 막 별의별 병원에서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전문가 아니면 받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줍니다 이 책이 재밌는 게 이론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아 그냥 실용만 딱딱해요 실용만 아 실용만 그리고 이분이 되게 그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술도 얘기가 술도 원래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그렇게 술을 먹어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 건가요 그 책 제목이? 네 맞아요 얼추 그런 제목인데 저랑 고약관님 다 옛날에 읽었는데 Why We Sleep 그런데 그 책은 되게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구구절절 잘 나와요 이론책이 되게 좋은데 실용적인 건 이게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진짜 아카데미가 압도적인데 그래서 좀 나는 더 수면에 대해서 깊게 하고 싶다는 Why We Sleep 읽는 게 좋은데 그냥 나는 수면 꿀팁을 알고 싶다 이 책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딱딱 이렇게 해라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정말 수면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학술적 용어로 이분도 전문가인 학술적 용어로 졸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엄청이라는 말이에요 스페인 말 같은데 졸라 많은데 라틴이란 말도 있고 라틴어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졸라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는 이건 왕공에서 얼추 우리가 배워봤죠 제가 좀 이제 오늘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잠을 자면은 시냅스도 정리된다 잠을 자면은 시냅스도 정리된다 여기서 쭉 읽어드리면 제가 지식을 습득하거나 몸으로 익히는 기술을 학습한 뒤에 잠을 잔 그룹과 잠을 자지 않고 그대로 깨어있었던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날 얼마나 기억하는지 살펴본 결과 잠을 잔 그룹이 확실히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몸으로 익히는 기술에 관한 기억은 잠을 자면서 더욱 확실하게 정착되고 강화되었다 요컨대 벼락치기로 공부하더라도 밤을 새우지 말고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잠을 자고 있을 때 기억이 정리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와이 위 슬립은 이런 거를 구글에서 아카데믹 하는데 이분은 그냥 그러고 끝내는 걸 밝혀졌다 렘수면 중에서 학습할 때 증간 시냅스의 수상돌기가 형성되는 동시에 가지치기도 돼요 소위 가지치기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즉 세포 사이의 연결이 정리되면서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분은 그냥 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 원리 메커니즘을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걸 대중서로 그냥 더 깊게 들어가진 않아 더 깊게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딱 끝내버려 그래서 잠을 제발 꼭 자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해서 이제 여기 사파와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이게 또 당내고랑 우리 알파고가 또 5권족에서 다 연결됩니다 이거 안 읽은 사람들은 솔직히 읽은 척만 하는 지금 구독자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졸꾸러기들은 진짜 졸꾸러기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 읽어드리면은 수면 시간은 단순히 휴식 시간이 아니다 자고 있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활동인 글림프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이것도 최근 수년 사이에 밝혀진 수십년도 아니고 밝혀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몸속에서 생성생 노폐물은 림프계에 모인 뒤 혈관으로 흘러들어 소변으로 배출된다 벌써 우리 림프계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나중에 이거 이제 좀 그림 좀 보시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폐물이 추적되면 몸에 어때요? 쉬랑 응가 싸서 이제 노폐물 다 배출하죠 이제? 그렇다면은 뇌는 어떨까? 뇌에도 노폐물 들어온 게 쌓일 텐데 그럼 어떻게 도대체 배출되냐 이거예요 뇌는 산소의 소비량도 많고 우리 단일 신체기관 중에 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활발하게 사용할수록 베타밀로이드를 비롯해 이제 베타밀로이드 이제 응? 우리 이제 졸꾸러기 나는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해줄 거야 졸꾸러기 아하! 베타밀로이드 나오는구나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아밀로이드 베타를 비롯해 기능한 단백질의 노폐물도 추적된다 그런데 나는 이거 읽자마자 딱 뭔지 알아? 어? 이거 치매인데? 딱 그러잖아요 치매인데 이거 알차이머데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뇌에는 림프계가 지나가지 않는다 그 대신 신경교세포의 표면에 물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뇌척소에 관해 뇌 안으로 흡수되어 노폐물을 씻어낸다 이거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그림 1-2 이 시스템은 수면 중에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깨어있을 때도 노폐물은 제거되지만 잠을 잘 때 4배에서 10배 정도로 활발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4배까지만 하면 레벨업인데 10배는 스케일업이기 때문에 안 자면 망한다는 거예요 가평 잣댄다는 거야 진짜 깨어있을 때는 뇌에 다양한 자극이 끊임없이 들어오며 여러 가지 활동을 처리하느라 뇌가 바쁘다 그러니까 일반 와이 슬립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줄줄줄 말씀해주세요 되게 아카데믹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하고 알아 듣고 끝내라 하고 말씀해주세요 오건줄에서 나온 내용이 그거잖아요 잠자기 전에 뭘 먹으면 이 시스템의 비효율적을 받아서 왜 비효율적이냐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최대한 공복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고 있을 때는 감각이 차단되므로 감각이 차단된 게 왜냐하면 먹고 나서 여러 가지 감각이 우리가 다 차단해야 되는데 먹고 나면 일단 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돼요 안 읽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너무 답답해 안 읽는 거 보면 처리하다 내가 바쁘다 그러나 자고 있을 때는 감각이 차단되므로 집중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청소할 기회인 셈이다 즉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쓰레기가 충분히 처리되지 못한다 그 결과 아밀로이드 베타의 논폐물이 쌓이면서 알차이머동의 인지증이나 신경질환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5번 주기에서 다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 읽으면 여러분만 평생 손해예요 나는 그래서 되게 자신 있게 말하고 강한 오전으로 말하는 게 나는 진짜 좋은 정보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작가님이랑 그래서 이제 뒤에는 쭉쭉쭉 여기 이렇게 다 좀 그래도 그래도 이제 교수님이라서 좀 중요한 사진을 넣었습니다 앞부분은 설득시켜야 된다 잠을 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첫 번째 뭐죠? 그거 어디 갔어? 시냅스 시냅스 정리돼서 똑똑해진다 해마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다 완공해서 배웠죠 기억도 어떻게 정리되는지 우리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을 씻어낸다 잘 때 그 다음에 이게 또 뒤에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앞건이 앞건 이제 여기는 이제 제목은 비만은 전신성 염증이라는 건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이거는 되게 리마커브레 잘 들으셔야 돼 이거 특히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해당되는 거 상관관계가 이게 백만 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건데 여성 여러분들은 또 집중해서 들으세요 섭식에 관하여 관하여는 호르몬 중 하나로 렙틴이라는 물질이 있다 지방에서 나오는 물질 하나인데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나와 식욕을 억제하여 과식으로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해주지만 비만인 사람은 그 억제 기능이 망가진 상태라서 과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렙틴이 뭐예요 덜 나오면은 그러니까 어때요? 식욕이 억제되지 않아서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렙틴이 어떤 사람이 잘 안 나오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이 잘 분비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분은 이제 딱 그러고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완전 대중소의 이거는요 또한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은 식욕을 증진하는 호르몬인데 수면이 부족하면은 그렐린의 분비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살 빼려면 잠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가 맞아 근데 또 너무 많이 쳐자면 안 된다는 것도 나와요 여러분 비만에 따른 염증은 이와 같이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미국에서 100만명 규모 10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명 1밀리언이에요 규모로 역학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저희 피디님 편지 많아가지고 제가 표현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여기 이 그래프 보이죠? 이게 보면은 아래가 잠자는 시간이고 위가 비만도 BMI 맞나? BMI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 정확하게 여성분 남자분은 상관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여성분들은 어때요? 완전히 일치해요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BMI가 높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서 평균 시간 잠에 대해서 7시간 안팎으로 자주 나오는데 왜냐면 잠을 많이 자도 여러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근데 덜 자는 것보다는 많이 자는 게 조금 낫습니다 무조건 낫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잠 적정 수면 시간 찾는 방법도 나오고 해갖고 어때요? 잠을 안 자니까 비만이 돼요 내가 피똥싸게 운동하고 굶고 해봤자 잠 제대로 안 자면은 비만 나랑 상관없이 염증이 생겨서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비만이 어떤 외모 이걸 떠나서 각종 합병증과 성망이 높기 때문에 건강 또 장수 여기에 밀접하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뭐 잠을 안 자면 외모도 흉해진다 그 다음에 수면은 뇌 발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책 얘기하면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한도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꿀팁을 하나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약간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니까 이게 미국 분이신데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 잠 안 잔다고 그 다음에 고학력 여성들 잠 안 잔다고 큰일이라고 그래프 그려놓은 건데 그 밑에 밑에 누구 있어요? 한국 여성분들 계세요 더 큰일 났어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거 지금 찾아와서 이거 진짜 다 봐야 돼 이 영상 이게 애국이에요 이게 진짜 근데 내가 여러분 일본 망한다 그랬죠? 어디 갔어 그거 저번에 나랑 고약가님이랑 일본 망한다고 예언했는데 지금 너무 지금 마요 떨어져서 막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아 예언은 아니지 아 예언은 아니고 우리가 예언을 왜 해야 돼 예측 예측 우리가 예측한 거죠 이런 거 시나리오가 강하게 뭐 딱 좀 안 좋아진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나리오 쓰고 있네 우리가 작게 한번 해본 건데 근데 이거 어때요? 일본이 수면제 복용량이 전세계에서 2위예요 2위 되게 심각한 거예요 2위 2위 근데 난 우리나라 어디 있나 보니까 우리나라 저 밑에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는 되게 안 복용해요 되게 좋은 건데 여러분 필요한 사람은 수면제에서 잘 복용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수면제 어떻게 적절하게 복용할 것인가 어떤 수면제가 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는지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더라고 왜냐면 전문가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난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게 많다고 생각 되게 희망이 잠재력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똑같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만 좀 잘 해결하면 우리나라가 위기를 한번 넘어서지 않을까 우리는 잘 사는 나라 중에 딱 우리나라 일본만 둘만 M자형이 나타나거든요 다 이렇게 경력단절이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되게 복잡해 이거는 또 경력단절이 없다기보다 우리가 더 심하지 내가 또 조사해봤잖아요 내 옛날 발표한 날 조사해봤잖아요 이거는 우리 졸꾸러기 정도만 토론이 가능한 게 그러면 경력단절이 가장 없는 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북유럽이나 네덜란드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왜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없냐 비정규직이 졸라 많아요 맞아요 그럼 또 그거 우리나라에 동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어려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토론을 한다는 게 항상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거 다큐멘터리 나온 거거든요 엄청 만족해요 비정규직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돼야 되냐 노조 가입률이랑 노조 적용률을 살펴봐야 돼 이게 엄청나게 고난이도 토론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졸꾸러기분이 많아져야 돼 이거 토론을 하려면은 아무튼 이거 한 편 더 할 거 이거는 얇은데도 우리가 수면부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어갖고 과연 간단하게라도 수면부채는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고작가님 중심으로 수면부채에 대해서 한 편 더 찍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숙면의 모든 것은 돈 없는 분들은 그냥 서점에 가서 쓱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안 읽으면은 그날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서점에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국력이 진짜 우리는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책만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딱 여러분 책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1, 2, 3, 4, 5, 6, 10등을 다 쳐봤자 웬만한 그냥 중견기형 게임업체 영업이익도 안 돼요 진짜 매출이요 되게 작은 시장이고 영업이익도 낮은 시장이고 유통사가 엄청 가빈 구조라서 되게 좋은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버시면 심지어 거기 플러스알파가 우리가 적자가 나도 좋은 차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했어 아니 우리 형 때문에 적자를 얼마나 냈어요 형 이거 적자야 근데 괜찮아 내가 공부 많이 했어 올해는 5개 중에 3개를 적자를 냈어 아니 왜냐하면 결국에는 고약가님이랑 저랑 역할이 달라요 고약가님이 이렇게 아키텍을 짜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마케팅 총책임자는 얘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떤 걸 갖고 온지 팔아야지 적자가 너무 많이 나갖고 요번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책이 훨씬 좋아졌잖아 책이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올해 초반 라인업이 장난 아니에요 초반 라인업이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근데 괜찮아 우리 거기서 사업 아이템을 많이 뽑았어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책만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재벌 몇 분이랑 그거 갖고 토론을 했어요 채팅도 하고 왜냐하면 다 거기서 아 그럼 심각하게 모델링을 해야겠네요 막 그러면서 비즈니스 리모델링을 해야겠네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아니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냥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숙면의 모든 것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뭐 딱 하면 좋겠지만 그럼 우리가 오디오 만들 수는 없고 수면 부채 정도를 여러분이랑 한 번 더 얘기 나누면서 숙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구독자분들 졸꾸러기분 아니고 구독자분들도 조금 숙면이랑 잠에서 여러분이 더 혜택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다음 시간에 정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